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군데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이 카메라를 들기 전에 이미 마니또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이 카메라를 받기 전에 이미 마니또에게 선물을 줘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니또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미션을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정연씨가 저한테 마니또가 걸렸습니다 니가 아 나 말실수 했다 말 안 했었어도 괜찮았는데 아니야 나 너 아니야 너 나잖아 나 아니라고? 아니야 너 2월 1일 날 나한테 줬잖아 저거 아닌데? 2월 1일 날 아닌데? 너 1일 날 안 줬잖아 너 아니야? 확실히 아니야? 아니야 진짜 아니야? 얼마큼 아니야? 아니 너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야지 마니또를 들키면 안 되지 아니 여러분 유정연씨가 마니또를 저희가 2월 10일 날 다 같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주는 건지 모르고 카메라도 안 찍고 그냥 선물을 미리 줘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미션이 어려워 미션이 뭔데? 그니까 누구한테는 쉬운 건데 너한테는 어려워 너 애교부리기 이런 거구나? 어려운 미션이야 그래서 애들이 뭔가 에? 갑자기 이럴 거 같아서 갑자기 얘가?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럴 거 같아서 나는 지금 그거 실패할 거 같아 실패하면 뭐해? 벌칙 받나? 벌칙 해줘야지요? 저는 이미 미션도 했고 선물도 샀어요 저는 한 방에 끝내버린다인 마인드로 언제요? 오늘요 대박 미션은 어제 성공했고요 어제 했다고요? 네 누군지 알겠다 누군데? 산하 갑자기 너 산하 아니구나? 네 유정현 씨는 산하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나 산하지? 나 산하 아니라니까 전 지금 미나에게 생일날 선물 받은 로고 잊고 있어요 장어 아 미션이 어려워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?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숙소고요 저의 많이 또는 이미 제가 선물을 줬어요 이 카메라를 받기 전에 자연스럽게 잘 때 코로 숨을 못 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이 제품을 추천해서 이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2월 1일날 줬거든요? 근데 그냥 이걸로 그냥 많이 또 많이 준 걸로 통쳐야지 했는데 메세지 온 걸 보니까 2월 10일날 선물을 거기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주는 것도 얼마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선물을 시켰어요 뭐냐면 바로 요즘 유행하는 이 오리집게 눈사람 입니다 이게 지금 어 유행하는 그 오리집게 모양 그 눈사람 사... 그 뭐라고 해야 돼? 눈오리집게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멤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요즘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집게로 잘 놀 것 같아서 어 급하게 눈... 오리 모양이랑 눈사람 모양을 시켰어요 방금 막 시켰는데 2월 10일날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할지 모르겠어요 2월 10일날 도착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촬영할 때 도착 못하면 그냥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좀 막막합니다 어 일단은 마니또의 선물은 골랐고요 그리고 미션은 미션이 뭐냐면요 마니또와 셀카 찍어서 트스타에 올리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션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성격이 먼저 셀카 찍자 같이 찍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특별한 날 뮤비 찍는 날 그런 날 자켓 찍는 날 그런 날 컴백하는 날 그런 날 아니면 잘 안 찍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옛날 셀카 찍은 걸 올려도 되나? 이게 옛날 셀카 찍은 걸 올리면 안 되겠지? 하여튼 이 미션을 받고 찍고 올려야 되겠죠? 하여튼 저는 미션을 실패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리고 선물도 10일 날 온다고는 했는데 배송이 안 올지도 몰라서 이것도 또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네 다른 멤버들은 잘 하고 있을지 더 궁금하고 정리만 가보겠습니다 안녕